안녕하세요. 공사 1호점에 다니시는 김재윤입니다. 먼저 개념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개념은 4개씩 알아보기입니다. 천은 천이라고 쓰고 이천은 인천이라고 쓰고 이천은 천이 나와있고 이천은 천이 나와있습니다. 이천은 900보다 100분수이고 990보다 10분수이고 999보다 1분수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천의 자리수가 3이고 100의 자리수가 9인 10의 자리수 중에서 1분수는 3996, 3997, 3998, 3999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숲부터 3996, 3997, 3998, 399910 1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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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